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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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즌2에서 코믹 연기로 활약 중인 주아 주아의 미션은 스파이더맨 거미줄 안 나와서 쩔쩔맨의 소리 미션 상대는 깐깐 여왕 김원희 이거지? 뭐예요? 모기 모기야가 아니야? 아 페인트공 거미 거물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영화는 거 아니야? 잠자리 우먼 난 알아도 못 가르쳐줘 미안해 미션 실패 왜요 언니? 내가 왜 알려줘야 돼? 아우 됐어 젊은 애들 고생을 해봐야 돼 만원으로 주입할 수 있어? 이거예요? 바로 실패한 미션을 만에 하려나 봐요 주아의 미션은 엄마 잔소리 제가 이건 자신 있거든요 미션 상대는 장나라 그냥 언니 맞춰보시면 돼요 이거는 좀 야 주아야 네? 너 언니라고 하지마 우승해서 그래요 나라씨가 몇 년생이세요? 81년대 나라가 주아씨가 84년대 주아씨가 84년대 아 내가 생각해 이거야 얘 나라야 밥 먹고 일어나야지 나라야 너 어디 이 시간이 또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인데 잔소리? 응 나라야 너 막 밥 먹고 나가라고 엄마 잔소리 이거 곰로 Prompt 졸업 ㅋㅋ